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이고 저는 두 번째 카페 면접을 보러 갑니다 집에서 걸어서 한 기분? 인사하나? 기분 좋게 가는 중입니다 전에 한 번 면접을 봐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는 것 같네요 오늘도 역시 그때 입었던 면접 복장으로 한번 입어놨고 잘 보고 오겠습니다 isk 11.30 10.30 3.30 그걸 통해 볼 수 있고 1.5kg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이유는? 이 상관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걸 어퍼 eye on. 이 상관을 받는게 좋았다. 그럼 제가 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계세요. 네, sure. I will write you up a contract today, later, possibly tomorrow. 그리고 내 list.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될 때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주요. 연락이 돼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3주일 동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방금 트라이얼까지 마치고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갔던 카페에서는 트라이얼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랑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저번에 첫 번째 갔던 카페에서는 제가 매니저랑 얘기할 때 제가 한국 가는 계획을 얘기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이 나서 문자를 했는데 문자를 익십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카페에 날라갔고 오늘 인터뷰 본 카페에서는 제가 이번에는 꼭 까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트라이얼을 하고 매니저랑 만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여행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있네. 나 3월에 한 달 동안 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플랜이 있는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되게 매니저랑 큰일하게 모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이직할 때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신나기 때문에 오늘은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아직 컨트랙트는 안 받았지만 이미 제 모든 스케줄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취업이 확정된 예취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갈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